반갑습니다. 정직항공인중개사 천소장입니다. 소개 드릴 상가, 원룸 주택지는 문경여자중학교 뒤쪽에 위치하였으며, 문경시청에서 6분 2.0km입니다. 대지 110평 364제곱미터,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. 건폐율 60%, 용적률 200%, 4층 이하 건축할 수 있습니다. 상가건물, 상가주택지원, 룸부지 추천드립니다. 모전동은 행정동인 점촌 5동입니다. 상세설명은 아래 더보기 참조하세요. 미디어 666제곱미터 안녕히 계십시오. caught так 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